XSFM입니다. I, D, W, K 야당에서 자꾸 백신 꼴찌, 백신 꼴찌 이런 단어를 써요. 기록상으로 뭘 봐도 계약 상황, 수주 상황, 지금까지의 접종 상황 이런 걸 봐도 OECD 국가 중에 꼴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보수 언론은 아무 거짓말이나 하는 게 익숙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당이 보수 언론에게 작업당했다는 느낌은 좀 안 드잖아요. 야당이 시사지시를 가끔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김민하 씨 나오셨어요? 백신은 제가 한참 백신 확보를 못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할 수는 있다. 이게 그냥 그때 지난해에 백신 계약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막 얼만큼 맞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아스트라제네가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할 때 국민들이 보기엔 불안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설명을 잘하면 그거 이해될 만한 내용이다. 그 설명을 잘하면 되고 물론 제가 하려는 말은 보수 정당이 공격을 할 때 팩트체크를 좀 잘하고 나오면 좀 더 무서운 상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시사지시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 설명을 잘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말했으면 됐어요. 그걸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는 게 확인을 하면 야당은 그다음에는 방역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게 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지난번에 총선에서는 방역, K-방역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치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어떻게든 백신의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그거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는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꽤. 그리고 또 제가 올 봄에 얘기했었던, 올 초봄에 얘기했었던 선진국들이 나서서 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개도국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철저히 열심히 방역을 하면서 백신의 지재권에 대해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게 먼저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인류에 보여줄 수 있는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다 허공으로 날아가서 아무도 안 들었고요. 그리고 맨날 무슨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벌써 마스크를 벗고 이런 거 막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또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를 내서 접종을 하고 있다. 뭘 엄청난 속도를 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일본은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시사실 씨하고 또 할게요. 일본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뭘 하자고 그러면 그 정부를 하자고 그러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본다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옆 사람을 보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본만의 특이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경제 원수끼가 지나간 나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에 있어서도 인프라에 있어서도 사회 분위기에 있어서도 일본식으로 말하면 공기에 있어서도 예전의 영광에서 체질을 바꾸지 못한 나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20년, 30년 뒤에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얘기는. 이게 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 시스템에서 연관된 관행의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건 그래요? 또 이게 미일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얘기할 게 좀 많거든요. 비교할 만한 게.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화이자 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백신을 1억 해분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꼴랑 55만 명 접종한다고 이거 되겠느냐 야당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팩트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야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누가 듣든지 뭐 그게 일단 1억 해분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계약한 걸 보니까 5천만 해분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백신을 뭐 이것저것 이제 좀 갖다 놓은 건 있는데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뉴얼 사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에 없는 걸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될 경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없는 상황에 닥치면 대응을 못해요. 지금 상황 코로나19가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매뉴얼이 좋은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을 실제로 임상을 자국 사람들한테 한 백신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만 승인을 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백신은 쓰지도 못하고 물량이 안 들어오고 들어온 걸 못 쓰고 그래서 화이자 회장한테 더 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구매 계약입니다. 그리고 더 사기로 한 거예요. 화이자 백신은. 그런데 우리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위대하신 바이든 대통령께서 55억 명에 대한 백신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층위가 다른 거고 백신 확보량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는 일본보다는 훨씬 적위가 있잖아요. 육통성이 있고 우리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민족 아닙니까? 또 여러 브랜드의 발주 경쟁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왜 스타크래프트를 잘 압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잘한다. 뭘 승인 내야 된다? 그럼 뭐 저기 유럽에서도 이미 유럽의약품정도 승인 냈고 미국 FDA도 승인 냈으면 우리도 그냥 빨리 검사해가지고 걔네 자료 받아갖고 그냥 빨리 판단해갖고 승인 내자. 융통성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우린 다 승인 내고 뭐 우리는 뭐 진단키트도 왜 이렇게 빨리 냈습니까? 우리가 진단키트도 일본 진단키트 승인 나는데 세워라 내워라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이 뭐 5천만의 문을 얻었든지 말든지 그건 다른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백신 대응이 안 됐다 이러기는 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온당한 비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처신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중국 편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히 미국 편이 된 것 같다. 결론만 놓고 바라면 아주 성급한 해석이라고 봅니다만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싫어하는 사설들만 자꾸 포털해질 시사 아저씨가 작업하는 스타일을 제가 멀리서나마 들은 적이 있는데 시사 아저씨는 지면 pdf를 봅니다. 그래서 정제된 칼럼과 정제된 사설을 확인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인생 바쁜 다른 시사가 아닌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진짜 재주가 있는 이 한국인들은 포털을 봐요. 그리고 포털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범블비처럼 굽니다. 자기가 라디오를 틀어서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서 떠들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 패턴이 특이했어요. 한미정상회담 직후하고 그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제 오간 이야기보다 평가 위주로 포털 메인에 올리는 거예요. 가십 위주로.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포털에 떴던 거는 크랩케이크하고 버거의 차이와 손을 닦은 해리스 부통령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진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진짜 있던 일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이거 뭐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바빴지만 예를 들면 의외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오신 태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 특히 전향한 양반들이 좋아했습니다. 막 감격했어요.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한미동맹 만세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미중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는 미국 편이 됐구나. 그러니까 모든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 편을 얼마나 미국 편에 화끈하게 있을 것이냐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황을 잘못 보는 것이고 저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상황에는 변화된 대응과 변화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그 영향을 먼저 정리해야 이 한미정상회담의 결론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트럼프 시절과 바이든 시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유추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합시다. 트럼프는 트럼프는 뭐 국익 우선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메리카 호스트.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어쨌든 간에 스스로 약간 마이너다. 글로벌 지시에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였던 서사는 우리가 그래도 국제질서에서 완전히 이제 메이저는 아니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변두리다. 세우다. 미국, 유럽 뭐 이런 데가 메이저다라가 있다 보니까 우린 마이너이기 때문에 국익을 우리가 이제 아 잘 챙겨야 돼.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우리는 약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힘없는 나라와 힘있는 나라가 정상회담할 때의 주제 힘없는 나라 문제만 이야기하는 정상회담. 네. 네. 전통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국익만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같잖아요. 네. 미국은 전 세계를 생각해야지 우리 국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그런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내심은 내심은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거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겉으로 드러낸 논리는 아 이게 뭐 중요한 문제고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문제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전통적인 20세기 미국 외교 주어가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야 그딴 게 뭔 소용이냐 우리 백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지? 네. 무슨 뭐 세계 경찰이니 이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하자. 세계의 평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고 우리 거 챙기는 것이다 이제는 옥수수 사줄 거야? 웨이크 아메이커 그레이더게인 이걸 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국익 우선으로 국익 우선으로 다른 나라한테 어떤 외교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우리 난 미국의 국익을 챙길 것인데 너는 이 미국의 국익을 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넌 누구 편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도 있고 한데 너는 중국 편 드는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한국이 아무리 우리가 약한 나라고 아무리 우리가 좀 쫄려도 아이 그럼 우리 미국 무조건 미국 편입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중국 예를 들면 트럼프한테 아이 트럼프 우리는 미국 편은 아니고 중국 편입니다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편이지 우리도 저질 언론인은 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어떤 인프라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근데 아주 본능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가서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랑 겁나 친한가 보구나 이 대화에 없었던 누구를 겁나 싫어하나 보구나 이렇게 간단한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한중 정상회담할 때 또 반대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튼 SNS가 싫어요 SNS 뭐 페이스북에 우리 3여자 똑같은 얘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누가 그래요? 아니 이번에 확실히 미국 편으로 돌아왔구만 아아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글을 쓴 거를 이제 보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글을 쓴 건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글을 쓴 거는 뭐 그런 거 글을 썼구나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사람하고 왜 친구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글에 왜 좋아요 눌렀지? 저글 왜 공유했지? 저글 왜 댓글 달았지?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이 쓴 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좋아요 누른 거 친구가 친구를 맺은 거 그 다음에 뭐 댓글 달은 거 공유한 거 이런 것들이 아 쟤는 저런 저런 무리들의 의견의 일파인가 봐 소셜의 맥락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냥 근데 또 비슷하게 트럼프도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의 세계관이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넌 좋아요 어디다 누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저 지금 페이스북 안 들어간 지 두 달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칼럼을 쓰고 싶어요 아 그 시간 페이스북 노 샴푸 같네 이거 페이스북은 너무 힘들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는 건 없지만 나빠지지 않는다 네 노 샴푸는 근데 페이스북 근데 샴푸는 꼭 쓰셔야 되고요 페이스북 안 쓰니까 좋더라 네 근데 트럼프가 그래서 힘에 놀리고 국익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누구 편이냐를 강요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국익하고 미국의 국익이 그럼 항상 같냐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 미국 편을 든다고 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는 네가 동맹이고 뭐고 간에 미국의 미국의 좋은 거 선택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방임이 분담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돈 더 낼 거야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 우리는 미국 편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줘야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이제 무슨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미국 편을 국익을 얘기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화끈하게 미국 편을 계속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위비 문제로 세 개 힘겨루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반면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적성국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웃긴 게 반중전선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시진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자꾸 프러즐링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사장님이 빈스 맥맨 회장님하고 되게 친합니다 실제로 그 아내인 CEO 린다 맥맨 씨가 미국으로 하면 중기청장이 됐죠 입각을 시켜줬죠 캠프에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벌인 척하면서 서로 이득을 너무 많이 챙겼단 말이에요 시와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세계는 힘과 힘의 충돌이고 모든 나라는 자기 국익을 챙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나의 국익을 챙기는 것이고 중국도 너네 국익을 챙기는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만약에 국익이 충돌한다고 하면 그것은 힘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진핑 네가 독재자든지 말이든지 상관없어 네가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는 한번 붙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난 너를 선수로서 인정한다 그렇죠 너도 세긴 세다 내가 볼 땐 좋은 상대다 이러면서 반하는 뭐야 그게 너도 세긴 세지만 나엔 미치지 못해 우리 미국에 피구왕 통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끝나면 친해져요 그렇죠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 싸워보도록 해라 이런 거고 그러면서 옥수수 많이 사주고 네 푸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왠지 푸틴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푸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 러시아도 왕년에 쐈지 지금도 좀 세긴 세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개발과 정복 사업을 사실상 묵인합니다 네 지난 4년간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그 어 뭘 예로 들어야 될까 너무 오타쿠적인 거 들면 안 되니까 해봐요 샤아 아즈나블이 아모로레이랑 대등하게 싸우고 싶어서 사이코 프레임을 흘려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권투 선수가 네 아 내가 저 자식이랑 싸워야 되는데 아 저 자식은 너무 글러브랑 마우스피스 후진 걸 쓰는 것 같아 야 저거 좋은 것 좀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싹 싸워가지고 내가 힘을 이기는데 어차피 뭐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힘으로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동맹이라는 것이 그리고 글로벌 이런 뭐랄까 이런 리더십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니까 뭐가 어긋났나 했더니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네 가치를 말해? 네 저거 무슨 소리야? 네 그런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근데 약자들의 변명이죠 근데 이걸 중국도 그래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중국이 미국을 못 얘기니까 그래서 중국도 막 다자주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다자주의 얘기 얘기하고 지금 그때 잡힌 포메이션을 아직도 잡고 나가는 흔적이 보이죠 중국이 우리가 좀 더 인덕이 있어 보이는 척을 하려 겁나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신호판 비즈니스를 전세계에 하고 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원래 중국이 공산주의 출신 우리 공산주의 가족 출신인데 뭔 다자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WTO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우리가 기성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에 미국의 빈자리를 좀 채우면서 또 우리의 지위를 높여야지 이러면서 같이 중심으로 접근한 게 있거든요 중국이 너네 힘들어 투자해 줄게 너네 힘들어 백신 줄게 왜냐하면 약자에게는 어쨌든 그러한 명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그냥 이제 언론들이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미국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맥락에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가장 닮은 점은 원칙의 고수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화법은 그 원칙이나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중국하고 싸우는 이유가 트럼프 시대에는 힘든 힘으로 싸워가지고 중국이 우리 걸 뺏어가는 걸 다시 뺏어온다 이런 거였지만 사실상 명분이 없죠 그냥 싸우는 게 싸우는 거죠 우리 걸 뺏어가니까 나도 뺏어와야지 이런 건데 명분을 만들죠 바이든의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중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여서다 물론 전통적으로 미국이 테러 국가라고 규정하던 모든 나라를 치기 전에 하던 소리라 여전히 섬찟하고 불쾌한 소리지만 트럼프 시절에는 그런 말조차 없었다 논리가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었죠 트럼프는 그래서 예전에 듣던 그 말을 다시 하는데 좀 더 세련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 구모고 시민의 자유 구모고 다 갖다 버린 나라야 그러므로 우리는 척을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도의 논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냐 규칙을 지키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의 대세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유주의 동맹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상 논리적인 거잖아요 결국 이게 명분상 논리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논리이지만 이 논리로만 보면 국익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 정선의 강화라는 어떤 실천적인 결론은 같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논리는 야씨 우리가 세니까 우리 편에 서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시나요?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편이냐 아니면 독재와 인권 말살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독재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럼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과 개방성과 투명성의 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런 말장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반갑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대화를 해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명분과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볼 때 그 명분이 충분히 정당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결론이 뭐든 간에 그 대화가 끝나고 그러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돼요 좋은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있을 때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이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익이 우리랑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게 우리로서는 친밀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친밀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친밀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옵션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미국과 가까워지는 게 조금 더 쉬워졌다 XSFM입니다 아 저 선수처럼 통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운동할 때 휴식할 때 어머 이건 뭐야 O&B? 메시지기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쪼브라 와이를레스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번에 44조 원인가 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하는 논리도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어떤 식이냐 얘들아 이제 너희들 선택을 해야 돼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라 너 미국 편 들 거면 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미국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하고는 중국을 골탕 먹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중국 사람한테 물은 걸 안 팔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규칙을 규범을 준수하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을 공급체인을 다시 재정비할 것이고 거기에 너도 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규범을 지키는 거는 필요하지 이러고선 거기 가서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예를 들면 야 그거 반중전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명분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다 이것은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장인 것이고 너네도 규범을 지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오늘, 내일 중에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대화가 오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도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분 논이 상당한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이게 지난번처럼 강매하는 정부를 만났으면 그래서 너 누구 편이야 한 다음에 뭘 뜯어간다 쳐요 그러면 준 다음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한테 남을 게 없거든요 다음번에 와서 똑같은 소리하면서 또 뜯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씨름할 때 저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준들 뭘 다시 받아올 수 있겠느냐 다음번에 또 뜯기지 말라는 법이 또 뭐가 있느냐 그리고 행정부가 바뀐다고 한들 한국이 호구라는 인상을 심어준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정도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미국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의 어떤 변화라든가 느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 이 중간에 누구 편을 들까의 그러한 1차원적인 문제는 또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먹을 거에 우선 관심이 갔다 먹는 거 얘기는 짧게만 해봅시다 이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법어 때문에 그 이제는 제가 평균을 알겠어요 두선일보가 정상회담 같은 거 있을 때는 네 한 번쯤 기사 제목을 고칩니다 음 처음에 문 대통령이 버거조차 대접을 못 받았다는 제목을 썼다가 아 그래요? 네 반응을 보고 제목을 바꿔요 버거가 아니었다 정도로 버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번에는 버거 아니라 크랩케이크였잖아요 아니 뭐 저는 이게 인터넷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크랩케이크라는 거는 뭐 나름 이게 격식 있는 음식일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비교하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크랩케이크가 네 뭐 이게 뭐 게살이라든가 우리 각각류들의 이러한 살을 다져가지고 그렇죠 네 계란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이제 전분이라든가 마요네즈 뭐 이런 걸로 뭉쳐가지고 저도 잘한다는 집에 한두 번 가서 먹어봤는데 네 네 아 좋은 음식이에요 아 아메리카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 가셨길래 그걸 아니 저 서울에 아 서울에 있어요? 남산 근처에 아 그렇구나 그걸 다져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쨌든 굽거나 튀기고 뭐 이런 건데 아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체셔피크만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쪽에 네 처음에 이제 식민지인들이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한 항구죠 정착한 체셔피크만에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메일랜드라든지 뭐 이런데 외사 취재출을 시작으로 해서 보스턴 앞바다는 개죠 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네의 특산물이에요 사실 개라든가 랍스터라든가 이런 각각류들이 보스턴 크랩 그래서 거기서 사실 이거를 먹었는데 거기서 하던 요리인데 냉동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냉장 운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바닷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서 먹을 수 있게 된지가 이제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햄버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햄버거가 뭐 스가 요시대가 햄버거를 대접받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햄버거는 뭐냐면 아 우리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바빠 네 바쁘다 지금 이게 뭔가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밥을 먹어보자 그런 때 나오는 음식이 햄버거여야 되는데 사실 또 스가 요시대하고 바이든이 밥 먹을 때 테이블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또 제가 그 그래서 저 미일 찾아봤어요 네 저 미일정상회담 관련된 사진들 네 아주 독특한 점이 네 햄버거가 버거가 있어요 네 근데 음료가 물인지 커피인지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 콜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아메리카노하고 버거왕에서 땡포를 먹어봤는데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래요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익숙해지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아 진짜요 왜요 콜라 안 드세요 단 음식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 살고자 하는 욕망 네 이대로는 죽을 수 있다 온몸이 옛날에 어떻게 산 거야 온몸이 설탕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건강해진 이후부터 시사회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청교도에요 청교도 네 아무튼 저는 그때 것만 봐도 저는 여전히 그래도 스가 총리가 뭐 박대를 당했다 이런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다만 크랩케이크는 용숭한 대접은 맞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이제 준 건데 네 다만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트럼프하고 이랬을 때 뭐 새우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름 거기 또 메시지를 씻잖아요 이게 음식의 메시지를 씻습니다 네 이것이 뭐 독도새우랄지 이게 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십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사실 갑각류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미국과 갑각류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각류들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거든요 또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랍스터를 먹나 봐요 북미 랍스터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립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랑 한참 싸울 때 중국이 이 랍스터에 대해서 관세를 막 40%씩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회식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랍스터 수입을 굉장히 줄여버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유를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랍스터 외국에서 랍스터 관세 올리기 전에 너네 차관세 내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수입량이 줄고 여러 가지 수입량이 줄어들으면서 EU에 가서 너네라도 랍스터 좀 먹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유를 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트럼프가 동분서주하고 중국은 왜 랍스터를 때렸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게 트럼프랑 전쟁하면서 전쟁에 무기화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이 트럼프의 철강 관세 이런 것들에 반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어떻게 했냐면 콩, 돼지고기 이런 거에 관세를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콩을 키우는 농민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축산하는 양돈농가 농축수산업을 제끼고는 미국에서는 정치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 우리는 우리가 부동산 제끼면 다 망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문제 생기면 망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데서 문제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들고 일어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게 결국 이 크랙케이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국내의 미국인들이 볼 때는 아 이것도 우리 어업을 또 이렇게도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신경 써준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요새 한국이 부자라던데 그리고 한국이 와가지고 투자하고 간다고 했다던데 대가로 랍스터 좀 사주는 거 아닌가? 팔아주는 거 아닌가? 싸게? 근데 꼭 우리한테 이제 우리한테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랍스터는 여튼 세계 무대에 자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볼 때 예를 들면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터리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공장이 어디 텍사스 오스티냐 이런 데 공장이 늘어난다더라 어디 공장이 새로 생긴다더라 그럼 이제 랍스터 잡는 어부들은 이제 그게 좀 그런 거죠 아니 저 노동자들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취직할 수 있나 랍스터는 누가 사요 그럼?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딱 크랩케이크 보여주면서 나 관심 있어 나 잊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는 그런 또 국내용 메시지 용도 아니겠는가 지금 호주 랍스타도 중국이 안 사기로 해가지고 호주도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랍스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래요 크랩케이크도 수산시장에 달려가 봅시다 값이 싸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클레이피시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게 뭐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갑각류인데 겁나 뚱뚱한 아무튼 되게 맛있어요 검색하면 나는 갑각류는 포라우포 계속 거기가 포라우포에서 자꾸 마이어럭 퀀터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얘들이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배경이 보스턴과 그런 동네잖아요 오늘의 교훈 핵전쟁 하지 맙시다 갑각류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들이 나온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렇고요 아무튼 크랩케이크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우리가 돈 얘기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오고 간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의 형태로 좀 오고 갔죠 백신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진 게 백신이었기 때문에 백신을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군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 깜짝 제안을 했다 이거입니다 이거 사실상 무상증여 그렇죠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것처럼 들리는 게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공짜 트립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짜로 우리 놔주는 거지 그리고 외국 군대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군대에 대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판데믹 상황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나라하고 서로 랜덤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내 상대방의 군대에다가 어떤 일을 공짜로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외교 카드로 쓰일 일도 거의 없어요 너무 특이한 일이에요 바이든은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든지 바이든은 우리한테 백신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앞서 트럼프 때였으면 이렇게 딜이 됐을 거예요 배터리 반도체 공장 많이 져주면 백신도 얼마 정도 내가 그럼 줄게 1차원적 물물교환 트럼프 때는 실제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그렇게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백신 보릿고개 문제 때문에 실제로 4월, 5월 이 부분에 백신의 일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가서 백신을 좀 얻어볼게, 꼬아볼게 이 얘기를 국내에서 했습니다 정우영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백신 스와프라고 해서 꼬아온다고 그게 말은 백신 스와프라고 얘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스와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꼬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을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꼬아온다는 거지 근데 아무튼 꼬아오기로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이미 보셨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미국은 미국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왜 그러냐면 방역과 관련해서 미친 한국에 협조를 해준다고? 네 우리는 국민 60만 명이 죽었는데 미국 국민 입장이에요 미국 여론 입장 우린 국민 60만 명이 죽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지금 뭐라고 한국처럼 잘하고 있는 나라한테 선심을 써? 라는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국제적인 어떤 비난이 좀 있는 게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백신을 자기들만 쥐고 자기 국민들한테만 백신을 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 라는 국제적인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올 봄에 방역의 최고 악당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이제 신경 써야죠 국제적인 여론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 또 우리가 너무 모처럼 어쨌든 미국이 돌아왔는데 세계 무대에 미국이 돌아왔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맞아 다른 나라에 백신을 좀 줘야 돼 근데 이 다른 나라에 백신을 주는 기준은 그럼 뭐냐 주는 기준은 뭐냐 트럼프처럼 우리 편들한테 이렇게 줄게 이거냐 아니죠 어려운 나라한테 주는 가치의 차원입니다 어려운 나라들에는 당연히 우리가 좀 가진 자들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려운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백신 때문에 다 죽고 있는 나라냐 여전히 미국 여론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은 괜찮은데 첫째 K-방역이 성공한 나라이다 둘째 백신을 확보한 전체 양이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확보한 양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한국은 인구 곱하기 2.5를 지금 확보한 나라인데 거기에 백신 선심을 쓴다고 그리고 셋째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쫄리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줘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냥 우리 편이라서 주는 것인가? 그것은 트럼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조율을 할 때 양국이 서로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백신을 주는 액션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한국도 뭔가 받아오는 액션을 취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맞춰본 거죠 어디에 받으면 좋을까? 명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바이든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이 쟁여놓고 풀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쟁여놓고 승인을 안 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6천만 회분인가를 해외에 풀기로 했고 그 다음에 FDA가 승인한 백신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얀센 이 백신들도 2천만 회분을 해외에 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거 가령 2차 대전 때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고해 역할을 미국이 했듯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무기고해 역할을 또 백신으로 미국이 할 것이다 우리는 풀겠지만 그걸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진 않겠어라는 대회의 메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기들이 남는 백신으로 자기들의 우방국에 자기들의 어떤 국제적적 맥락에서 그것을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논리에 집어넣어보면 또 한국한테 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국한테 백신을 주는 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될 것 같거든 한국이 우방국이니까 주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적인 행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든 게 이게 한국군은 미군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작전 수행을 해야 된다 즉 이것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같이 활동하는데 보수적인 가치를 첨가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이 활동해야 되는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는 게 맞다 맞는 일이니까 나랑 하는 거다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일이니까 백신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80년대 단어로 러시 팀 스피릿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만 명분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 물량 이런 거 얘기할 때 최소 몇 천만 회분 몇 백만 명분 이런 거 얘기하다가 55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뭔가 허전해 보이고 그런 게 있죠 야당에 실제로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쉬운 이런 대화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한다는 게 우리로서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놔주잖아요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놔주고 파이자나 모더나는 충분한 양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쪼개서 계속 모더나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파이자는 계속 쪼개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령층에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가 있는데 군 장병들은 어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놓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게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메꿔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가려운데 긁어준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군 장병들 마치고 난 다음에 일부는 남을 거예요 백신이 55만 명분을 주면 그럴 경우에는 그거 그러면 다시 미국에 주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군부대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래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55만 명을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 얘기다 국방부 코에 잘 붙였고요 그리고 이게 백신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백신 허브, 백신 동맹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백신 파트너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55만은 사실상 좀 작은 부분이고 이건 이제 그 얘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에 이제 백신을 OEM한다 이탉 생산하기로 했다 CMO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있는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노어백스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여러 가지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을 이게 이제 백신 파트너십 뭐 어쩌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는 저는 이게 계속해서 포털에도 그렇고 맨 위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이게 뭐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데 예를 들면 이 백신에 대해서 처음 백신 원액을 만드는 것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뭘 하기로 한 거냐면 백신 원액을 가져와서 가져온 것을 이 분주하여서 분주한 것을 병입하고 이것을 이제 충전 포장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 기술은 허드렛일인 줄 아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폭탄주 만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상온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네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무균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백신 한 병에 들어가는 원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균질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최소 잔량 주사기로 몇 번을 짜낼 수 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런 것에 다 포괄해서 보면 아주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대량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량 막 이렇게 생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MOU를 받고 뭐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냥 조금 떼줘서 하면 되지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뉴스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CMO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계 2위다 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그러니까 CMO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백신 파트너십은 세계 1, 2위의 협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신에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더나와 같은 그러한 기업하고 우리나라의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CMO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하고 윈윈 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더나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한 백신이 이게 처음이고 벤처기업인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죠 네 이게 그래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트럼프가 네 화이자에는 큰 지원을 안 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모더나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모더나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그래서 개발했고 그 기술이 이제 mRNA 메신저 리버핵상 기술이잖아요 네 그게 신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랑 그게 위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왜 기술이전을 못 받았니 기술이전을 받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술이전은 애초에 어려웠다라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업계가 세상에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노아엑스 백신의 경우에는 노아엑스는 기술이전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아엑스 백신은 단백질 제조 백신이에요 이것은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네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 제조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술이전 해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전을 해준다라는 어떤 기준에서 보면 mRNA 백신의 방식에 비하면 이건 오픈소스일지도 모르겠다 모더나의 방식은 mRNA 방식은 어렵다 기술이전이 그리고 실제로 특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전을 해주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어느 유능한 공장에서 생산해줄 테니까 기술 내나 봐 라고 말하는 사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 mRNA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상 개발을 같이 하다시피 한 스위스인가 어디 론자인가 뭔지 그런 기업 외에는 사실상 어렵고 그 기업하고도 거기하고도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위탁 생산이 이 정도 가져온 게 사실은 최선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뭐 그렇게 별거 아닌 어디 어디 뭐 유튜브 이런 데서는 무슨 뭐 어 그냥 뭐 뚜껑 닫는 거 아니냐 뚜껑만 닫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생생되냐 뭐 이런다는데 유튜브도 봐요? 아니 내가 본 게 아니라 어디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아 유튜브에서 떠든 걸 누가 보도래? 이런 그걸 반박성으로 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요? 이번에 위탁 생산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일종의 이제 그 이런 걸 덧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백신 중에 일부 물량은 차후에 너네가 써라 왜냐하면 지금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거기서 위탁 생산해가지고 수출입니다 어느 나라에 납품을 하세요라고 모더나가 지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미 어찌 보면 한동안 전량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어떤 곳에 생산 기지가 바뀐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리고 이 명분상 우리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아마 코백스 퍼실리트로 갈 거예요 상당 부분이 네 그러니까 그래왔듯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태인데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혹시 모더나가 우리랑 계약한 물량 중에 거기서 생산한 거 그냥 물량 중에 거기서 떼어가시오 한국 언론이 제일 보도하고 싶었을 한 줄은 그거죠 네 그렇게 해줬으면 모더나 백신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지금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거 바로 좀 떼어올 수가 있다 이게 있으면 그만큼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없어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하지만 뭐 방역당국은 그 부분 앞으로 이제 추가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건 협의를 해가면서 뭐 확정 지으면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는 또 정무의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번에 못 낸 성과지만 낼 수 있는 성과니까 이 메시지를 언제 터뜨릴지 두고 보겠다라는 청와대의 계산이 지금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더나 MRNA 백신 생산하죠 네 그 다음에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일부 산업단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가지고 스푸트니크 부위를 생산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스푸트니크 부위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듭니다 네 그 러시아의 연구소가 지정한 대로 보내지만 네 아무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산에서냐면 아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백신 허브 국가이다 네 여기 백신 허브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하여튼 다 뭐 원료든지 뭐든지 갖고 오시면은 여기서 백신을 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한국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져오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백신 허브 국가 구상이고 그걸 어쨌든 간에 대략의 어떤 예고편을 보여준 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의학 바이오 영역이라는 것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계속해서 정권 어느 정권이든지 주장해온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삼성 이재용도 앞으로는 바이오를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어필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로직스 회계까지 가고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네 한국 기업들이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뭔가를 어디서 떼와가지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수출하는 거 이게 백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튼 뭐 산업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좋은 전망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잘해오기도 했는데 뭐랄까요 지난 2년간의 드라마틱한 변화들도 몇 가지를 지금 흔적을 볼 수 있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랄까요 예를 들면 국가가 이름값이 높다는 것이 실제로 그 국가 경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름값이 높은 나라는 경제 허브가 돼요 거의 무조건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러했죠 아시아에서는 싱가폴이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름값이 높고 경제 허브가 되는 곳이다 그러면 정보의 허브 역할도 같이 겸하게 돼요 홍콩도 그랬고 싱가폴도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홍콩이 이제 민주화 투쟁에 실패하면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당하면서 상징적인 변화가 서방 언론들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지금 그 중 상당수가 아시아 헤드쿼터를 한국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갈만한 돈이 많고 언론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동아시아 다른 곳들이 어떠한 일정 정도의 후퇴를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이 기회를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기지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점하고 지금 결합돼가지고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있었고 시사야 씨 말대로 그건 뭐 수정이 될지 안 될지 조만간에 그건 지켜보기로 하겠고 한 시간 동안 40%를 떠들었습니다 많이 했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평소보다 또 길게 써왔는데 잘한 편이에요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죠 나머지 이야기 뭔지 아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사야 씨 내일 봐요 네 XSFM입니다